여기 앉아서 나는 스윙하고 저렇게 불렀거든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불렀다 진짜로 시원했어 지금 맨날 일찍 겨나는 거 치고미를 뱅한 자고 마치고미를 뱅한 동굴 위에서 가야 된다는점 마치고미를 뱅하게 движ어 마치고미를 뱅한 동굴 더 좋은 느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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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?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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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여러분 이따 공연해서 뵐게요 안녕